자,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기획서를 한번 만들어볼 건데요 여러분은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저는 조금 전문화된 도구를 사용을 할 건데 우리 수업은 기획수업이 아니고 이 도구 수업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툴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런 게 있다 정도만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쓰시면 되겠죠 지금은 여러분이 빨리 앞으로 나가려면 여기서 시간을 더 쓰시면 안 됩니다 자, 오븐 앱이라고 검색하면 카카오에서 만든 아주 좋은 도구가 있어요 이 도구에서 제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볼 겁니다 프로젝트 이름은 O2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적당한 사이즈를 이렇게 지정을 하고 그리고 새로운 프로젝트 만들기를 해서 O2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에게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일종의 매뉴얼 사이트를 만드는 건데요 일단 저는 UI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화면을 이렇게 크게 이렇게 자르고 세로선을 하나 이렇게 자릅니다 그리고 이 왼쪽에는 글 목록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수업의 목록이겠죠? 이렇게 글 목록을 왼쪽에 표현하고 거기 있는 각각의 글 목록을 클릭하면 오른쪽에 본문이 나오는 부분에 이렇게 큰 제목이 나오고 그리고 아래쪽에는 문장이 나오는 간단한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들겠다는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웹 애플리케이션의 큰 제목이 필요할 테니까 이 위에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각각의 글은 언제 썼는지, 누가 썼는지 이런 정보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럼 여기에다가 누가 썼는지 하는데 우리가 만들려는 애플리케이션은 저자가 여러 명이 동시에 편집할 수 있는 공동지필진 기능이 있다 치면 예를 들면 김과 리라는 두 명이 작성을 했다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 옆에는 이제 언제 작성했는지 2019년 그 다음에 우리는 또 뭘 하고 싶냐면 이 애플리케이션에서 댓글 기능도 구현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본문을 적고요 그래서 누가 적었는지 파악이라고 하고 언제 적었는지 2019년 6월 7일에 6월 8일에 적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댓글을 작성을 할 수도 있게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저자에 대한 프로필을 보여주는 뭐 마우스를 올려놓으면 이렇게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소개해주는 간단한 기능이 있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쓰기 관련된, 읽기 관련된 기능이었는데 쓰기 기능을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까요? 댓글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할 것 같아서 여기 있는 이 부분을 이렇게 밑으로 내리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버튼들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 작성을 클릭했을 때 만들 화면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? 복제해서 여기는 이제 글 작성 글 작성 페이지에서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 없죠? 그래서 싹 지우고 필요한 정보, 필요한 기능은 뭐 이 정도만 대충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자 참여 버튼을 클릭했을 때는 이렇게 되면 되겠죠 물론 뭐 여기서 더 자세히 들어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 수업은 기획 수업도 아니고 웹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수업도 아닙니다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예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서로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보여드린 화면이에요 어때요?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동기화가 된 게 느껴지시죠? 여러분도 현업에서 이런 작업들을 하기 전에 최대한 그 의사결정자들 또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자주 또 명확하게 그리고 서로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하시면 덜 불행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업무 파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뭐해요? 다음에 해야 될 건 개념적 데이터 모델링으로 쓱 넘어갑시다